차트에서 과거 정보를 복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날짜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1월 2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1월 2일로 설정하게 되면 보셨겠지만 1월 2일까지만 차트가 보이게 되죠 지금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1월 2일 기준으로 일봉이 보이게 됩니다 일봉만 그렇게 보이게 되냐 그게 아니라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둔봉까지도 1월 2일을 기준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날의 시장의 흐름 종목의 흐름을 복귀하고 싶다 그럼 날짜를 지정해 놓고 그날을 공부를 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당일 당일 그날 시장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지나간 날들까지도 계속 복귀하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는 건데 그럴 때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